아, 안보여어 아, 안보여어 기현 씨, 한 번 열어주세요. 기현 씨, 마스크 벗고 포토타임 안 될까요? 마스크 벗고. 마스크 좀 한 번만 벗어주세요. 너무 머리 쓰는데. 정환 씨, 한 번 열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예뻐요! 언니 잘 가까워! 너무 예뻐요! 너무 예뻐요! 언니! 너무 예뻐요! 너무 예뻐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너무 예뻐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